미세먼지 발생이 반복되는 가운데 도의회가 관련 정책에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. 도의회 최용규 의원은 정례회에서 익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인근 전주나 군산과 달리 법적 기준을 초과할 만큼 심각해 설문조사 결과 시민 74%가 타지역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최 의원은 정확한 미세먼지의 양과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.